안녕하세요 이븐뉴스의 강조입니다. 오늘 저희가 촬영이 끝나고 사무실에 돌아와 보니 조국신당 관련돼가지고 당원을 또 모집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페이스북에 들어가셔가지고 조국을 검색을 하셔가지고 내용을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국신당 사전신청 이거를 클릭하면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냥 강지호 이름을 적구요. 생년월일 930421 제가 93년생 4월 21일생입니다. 그리고 휴대폰 번호 010에 0000에 0000 이런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구요. 강역 제가 또 전라북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이렇게 다 적으신 다음에 제출을 눌러주시면 되구요. 두번째 방법으로는 위에 올라가시면 이런게 나와있습니다. 실명인증 체제를 갖춘 온라인 당원 가입 프로그램은 만들고 있는 중이며 한 일주일 후에 개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 조국신당 당원 가입을 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전신청 구글폼. 사전신청 구글폼은 저 밑에서 제가 작성했었던게 구글폼이구요. 여기서 이제 pdf 파일로 보내는 것은 이메일이라던지 밑에 보이는 팩스 번호로 보내면 된다라고 합니다. 우선 여기 당원 가입 안내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당원 가입은 준비중이고 팩스 이메일로 가장 빠르게 당원을 가입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팩스 번호 같은 경우에는 02-335-0412라고 하고요. 가장 여기서 중요한게 서명 또는 날일 부분에 반드시 잡힐 정자 성명 기재 방식으로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있어야지 유효하다라고 합니다. 주소는 밑에 있는 것처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진다리로 93 1층이라고 하네요. 이런식으로 이제 조국신당 당원 가입 원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어떤식으로 작성을 했었냐면 이런식으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성명, 이분뉴스, 주민등록번호, 직업, 유튜버, 상세주소, 전라북도 김재씨, 휴대폰 번호 010... 이메일 주소, 이분뉴스, 지메일, 그리고 이제 가입경로 이분뉴스, 추천인 이분뉴스, 신청인 이분뉴스 이런식으로 작성을 하신 다음에 여기 사인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저같은 경우에 이제 스마트폰이 노트이기 때문에 펜을 가지고 사인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약간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렇게 조국신당 당원 가입 원서로 작성하시기보다도 좀 편안하게 구글 폼 형식으로 이렇게 구글 폼 형식으로 작성하는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늘 조금 빨리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영상 찍어봤고요. 많은 분들이 조국신당에 당원 가입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